그걸 한번 다뤘는데 정말 최강적 을 만난 것 같아요. 어제 처분적 법률이라는 그런 예산 편성권을 행정부로 가져와 가지고 그냥 민생 25만 원 민생 지원금을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 겠다. 여러분들 상권분립이 엄존한 나라 에서 행정부 수잔이 여러분들 존재 하는데 입법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그냥 예산을 본인들이 짜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상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언론이 장악되고 검찰이 장악되고 이러면 대법원이 다 장악되게 되면 그럼 상권분립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거부권에 관한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개헌이 가능하니까 이 사람들이 몇 사람만 더 여러분들 그냥 매수 하게 되면 개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대통령 거부권 제한 주장을 펴며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 수용하라 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본인들이 또 갖가지 조치를 최강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이혈령 비혈령이니까. 그걸 왜가 여러분들 젊은 박찬대 원내대표를 전면에 내세운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장의 추미애 씨를 내세운 것도 잘 싸우니까 싸움 딱 들이니까 윤 대통령을 향해 열 번째 거부권 행사는 앞으로 이 전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그만 만짝거리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경고해가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선거 문제를 덮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냥 모가지를 내놓은 거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여러 가지 고민 하고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일단 선거를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다 권력 을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아주 충직하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빡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뭘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민주당과 야당 3당은 6당은 25일 서울시내 범국민 공동집회를 열고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할 예정 이다. 대통령 거부권을 제안하고 대통령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돌아온 내용 원포인트 개헌 을 제안했다. 궁극적으로 또 개헌을 안 하겠습니까 헌법을. 이 사람들은 뭐 이제 거침이 없습니까 바보 천치들을 그냥 거침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되겠죠. 너희들은 바보 천치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보 천치인 거죠. 세상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표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169석입니까 그렇게 많이 줬는데 108석을 이런들 따고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그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완전히 제가 벌써 쪼다로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2포결 기준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완화하겠다 밀어붙이겠죠. 어차피 이 사람들은 뭐 특기가 이거니까 나라에 골로 가든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참 딱하게 된 거죠. 딱하게 됐는데 윤 대통령은 이 선거 문제를 그냥 덮고도 본인의 임기를 마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선거 문제에 대해 손을 대지 않더라도 본인 임기는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좌파하고 이런 전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지금 이제 특검법 받아들이면 하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은 항상 하나를 요구해서 받아들이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요구해서 받아들이면 셋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냥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참 최강적을 만난 것 같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괜찮다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려고 안 하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